지금 윤석열 정부는 8개월 접어들어서 예 아직 그러면은 8개월 빼면은 4년 4개월이 남은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 중간평가를 국민들이 느꼈을 때 대개 정권 초기에는 고공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 정부가 모든 정부가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70% 이상 상향하고 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평가를 하기가 좀 무서워요 그리고 이 정부가 언제 끝날 무렵에 실질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되면은 이 모든 지표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통령제에서 봤던 거죠 우리가 지금 정부를 보면 7개월이 된 정부가 아니라 7개월 남은 정부처럼 느껴지지 않나 국민들 체감원도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도 4년이 넘게 남았다고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지금 상황 우리 국정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의 대한민국의 모습 예상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로 나왔을 때만 해도 검찰공화국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완전 비일비재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검찰총장까지 했고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을 봐왔던 사람으로서 검찰공화국이라도 이 정도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리스크가 크죠 그래요 실질적으로 정부라는 것은 정부 초기에는 그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고 또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러한 플랜이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갑시다 또 당정청을 열심히 열어가지고 정부 여당하고 함께 의논하고 상생을 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하고도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필요하다면 야당한테도 손을 내밀어야죠 국정파트너인데 그러면 더군다나 이 국회를 170석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함께 손을 잡았을 때 그 효과는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야당이 협조가 안 되면 끝없이 구애를 해야 되는 게 정부 여당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가고 있는지 국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상 누구하고 손잡고 함께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오직 검찰들하고만 손잡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참 큽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든 요직에 검찰 출신들을 안 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잘했을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론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대 가제라든지 또 그 이상의 수많은 정책 공약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기 위해서는 야당 가해도 손을 잡아야 되고 내가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는 협조해 주겠다는 야당하고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남탓만 하는 정부 야당 지도부 아직까지 안 만났잖아요 이 대통령이 아니 만나자고 거꾸로 야당에서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하고의 만남 그 어떤 사람하고의 만남이 없었죠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상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이렇게 야당하고 함께 손잡고 가겠다 그건 손을 안 잡아줘도 좋대요 하지만 본인의 공약을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럼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본인이 공약했던 걸 하나하나 숙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야당이 협조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이 간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그냥 외면해버리는 이렇게 해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겠냐 좀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번 예산안 정국도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 저희 특히 시청자분들 많지 않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이제 안달이 난 상황 그렇게 좀 표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더 여당 같은 모습으로 그런 책임감으로 예산안 처리에 더 힘을 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집권당에서 항상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통과시키자 그리고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나씩 들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원내대표한테 터놓고 무엇을 원하냐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협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쭉 계속 봐왔던 국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안 하겠다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거꾸로 정부가 손을 안 잡아준다 이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뀐 것 같아요 과연 윤명렬 정부는 본인이 공약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목 잡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가다놓는 형태 그러니깐요 아니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협상과 아니면 야당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는 국정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차피 국민들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했을 때는 야당도 비록 밉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을 잘 해나가길 바라거든요 그래야만이 서민들과 국민들이 편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는 협조할 기본 자세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삶의 계적을 보면 검찰과 검찰총장 검찰에서만 쭉 있었죠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하고 나서 변호사를 몇 년이라도 했다면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정신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만이 변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만 쭉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이 또는 야당 대표나 야당 국회의원들 또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다 피의자로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잠재적인 피의자로 볼 수 있다 잠재적인 피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이런 거 털어버리고 2023년도에는 진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과제를 좀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당신께서 대통령 후보였을 때 나 이렇게 이렇게 공약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나 좀 바라봐 주시고 나 좀 찍어주세요 진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거 하나하나 찾아서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지켜왔는가라는 따져볼 수는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지지율이 상승세라고는 하지만 여러 번 통계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래도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 없는 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성은 왜 없는가라는 부분이죠 지금 사실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정권이 이 정권 초기에 50%가 안 됐나 아마 없었을걸요 이명박 전 대통령 MB 같은 경우도 광우병 사태 광우병 사태를 했어도 초반에 조금 시청거렸지만 바로 복귀가 됐죠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40%대 거의 50% 육박하는 이런 지지율을 가졌었는데 아직도 4년 3개월 이상 남은 또는 4년 이상 남은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도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보수들도 등을 돌렸다고 봐야 되겠죠 중도층을 확실하게 돌린 거고 보수들도 어느 정도 등을 돌렸기 때문에 득표율만큼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빨리 달래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공정과 상식인데 언제부턴가 공정과 상식 대신에 자유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정과 상식은 상실된 지가 오래됐고요 자유라는 게 많이 요즘 회자가 되는데 자유를 구속하겠다는 것으로 혹시 풀이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피의자로 여기는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검찰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없었죠 사실 왜? 아니 늘 기소하고 늘 압수수색하고 아니 이런 검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동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해 교수신문에 가위불계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요 올해 사자성어는 압수수색이다 제가 봐도 사자성어는 압수수색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검찰의 수사 특히 한 방향으로 쏠린 수사만 계속됐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 도이처모터 수출가조작 의혹 허위학력 의혹 등등 해서 이걸 진실을 밝혀야 된다 특검법 발의까지 했어요 특검법 발의 이후에 하지만 국민의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을 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권 의원 처리일 때도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인가? 그러나 할 얘기가 없으면 방탄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왜 그러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수사했다면 야당에서 요구할 일이 없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심선상에 있던 김건희 압수수색 한 번이라도 했나요? 안 했죠 구속수사는 둘째치고 소환조사도 소환조사도 없었죠 제 기억에는 그런데 서면으로 그때 경찰에 낸 게 있다고 하던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없었죠 서면으로 낸 게 모든 거였죠 이런 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잘 다뤘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과연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지켰다면 김건희 특검법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런데 여기에다가 방탄이다? 무슨 방탄? 방탄소년단인가?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고 또 이상민 해인 건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이 누굽니까? 주무 장관이 맨 처음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일 처리를 하겠다? 거불청설이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상민 장관은 회임이 돼야 되죠 모든 주무 장관이 이것을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팥줄 소장이 연차 휴가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내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출동을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연차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 구속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구속이 되고 실질적으로 모두 지휘 권한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분들은 이것을 중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가난하겠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하고 이상민 장관은 해임 건의안하고 이재명 방탄? 무슨 연관성이 있죠? 사실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것이 무슨 압수수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250 몇 번인가 했죠 압수수색을 거의 300여 번 가까이 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까지 더군다나 김용희라든지 정진상 구속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이 성남시장 할 때 이명박 정권 때지 않습니까? 또 경기도지사 할 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정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서부터 검찰 조사서부터 언론에서 그야말로 털만큼 털었죠 탈탈 털었죠 탈탈 털어왔다 뭐 하나 없어요 그냥 피의자들 얘기만 듣고 그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냥 그런데 무슨 방탄입니까 300번 이상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이랬는데 과연 이게 방탄이 맞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방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어제 현장조사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 지금 이태원 파출소 파출소장은 아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것 같고 아직 구성장은 청구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사하면서 아래 있는 그러니까 윗선까지 안 가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소사하고 구속하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12구 참사 같은 경우는 이상민 장관 얘기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가족도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책임은 리더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대통령이 잘했던 못했던 일단은 사과를 해야죠 왜? 국정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참사 예단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서울 불꽃놀이 축제 100만이 모입니다 부산 불꽃놀이 이번에 70만 모였대죠 참사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불꽃놀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있었고 이태원의 할로윈데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인파가 있었죠 그런데 사전에 그전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들이 모여서 충분한 검토와 회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동선을 짜고 어떻게 해야지 사고가 안 날 것인지 그런 의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태원역은 지나가는 전철을 여기에서 사람들이 내리면 쬐비 걸리니까 여기는 그냥 통과시키자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거죠 미리미리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전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에 있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용산구청장 또 거기에 해당되는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 물론 그날 소방서장은 휴가인가 연차휴가인가 이랬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이것들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었으면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지금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댓글이나 온라인상에서 주장이 나오면서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따지다 보면 예방을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국가는 아무 말도 없느냐 왜 책임에 대한 얘기는 없느냐 사과는 없느냐 이런 거죠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과는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사과 한마디 하시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정은 대통령이 리더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이거든요 정부 부처를 잘 다스리고 애쓰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사과를 했을 때 그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49제 시민추모제 이 날도 윤석열 대통령 대회는 트리점등식 가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사에 가서 술잔 사면서 농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까 언급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감 능력 검찰만 계속 쭉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들 국민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참모들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주변의 참모들이 직언을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무적 판단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통령을 보좌를 잘했어야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공감 능력들이 보좌진들이나 주변의 수석들이나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고 나면 대통령께서는 좀 큰 결단을 올해 안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또 내년 1월이 되면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잘못된 책임 있는 장관들 문제 있는 장관들은 스스로 옷을 벗던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개각이나 아니면 참모진 개편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여야의 대치도 이어지고 있고 국정조사도 시작은 됐지만 일정이 너무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남짓 남아서 연장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미지수인데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책임자 처벌이 안 되게 된다면 유족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중심을 잡고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보도돋을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진짜 책임자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참사들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토론회라든지 해가지고 법을 좀 제대로 수정 제안해가지고 재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